웹 스퀘어, 키 가이드입니다. Select Box의 On Selected 이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On Selected 이벤트는 사용자가 마우스 클릭 혹은 엔터 키를 사용하여 목록의 항목을 선택할 경우 발생합니다. 예제입니다. On Selected 이벤트 발생 시 메시지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Selected Box입니다. 추가된 On Selected 이벤트입니다. On Selected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정해진 메시지를 얼렛으로 표시하도록 코딩했습니다. 마우스 클릭을 통해 항목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정의한 메시지가 얼렛으로 나타납니다. 방향키와 엔터키를 통해 항목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역시 지정한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웹스퀘어, 키 가이드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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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